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불치마치! 아, 괜찮아. 주택 씨. 아, 이 새끼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 아이씨. 아니,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거 낮추려고 갖고 온 거지? 너무 맛있어. 너무, 정말 맛있다. 천천히 먹어. 아이씨. 내가 그때 불치마지가 준 고기 몇 점 이후로 뭐 먹은 게 없어. 나 오늘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나 흙이라도 먹으려고 그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철 시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팔팔 털려가지고서는 알거지가 됐냐. 모아둔 돈도 하나 없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같이 다는 짓을 했니. 아휴,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죽은 상 마냥 때 벌받는 것 같아. 불치마치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휴, 불치마치. 아휴, 나 아이고. 나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내가 당신 챙기는 거 우리 순정이가 알면 뒤집어진다. 어? 아휴, 나 진짜 아휴. 나 잘 안 해. 어머, 어머. 윤철 심.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인간이 은결이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몰래 찜닭을 챙겨줘? 아니, 저기 순정아. 그게 아니고, 어? 우리 쌍돌싱 우정 여기서 끝이야, 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순정아, 순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야, 순정아. 아이고, 야, 순정아 진짜 미안해. 아휴, 아 진짜 미안하다, 야. 어? 아니, 주채식이 그 인간이 알거지 산거지가 돼가지고서는 아, 그러고 있는데. 야, 미운 정도 정이 든다고. 아,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 왜? 그렇게 불쌍하면 알바로 써주지. 어? 아휴, 나 찜닭찜 차려서 나가면 진짜 그러려고 했니? 야, 배순정. 진짜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내가 그 인간이 같다 왜 알바로 쓰냐. 아휴, 진짜. 아니, 지난번에 이 창가에 여기 딱 붙어가지고 비 맞은 개머냥 달달달 떨면서 그 고기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냥 그냥 쉴 수가 없더라고. 그냥 딱 오늘까지만이야, 어? 아니,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지,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초심 네가. 그래야지. 알았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어? 야, 내가 다시 한 번 내 주택시켜야 돼.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챙기면 나 윤초심이 사람 아니다. 개다, 개. 어?